여러분, 와서 구경하고 가세요. 그림자 등불입니다. 그림자 등불? 처음 들어보는데? 두 분 혹시 제가 새로 발명한 그림자 등불에 관심이 있으세요? 아주 재미있는 장치랍니다. 정확한 방법으로 그림자 등불 속에 물건을 들리면 그림자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신기한 이미지를 볼 수 있어요. 관심 있으시면 직접 해보셔도 됩니다. 장치는 여기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보세요. 그림자 등불이 진귀한 경험을 선사해줄 거예요. 재밌어 보이는데? 우리도 해보자!